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제니아타를 할 수가 있다 막판에 이렇게 제니아타 하고 가네 될라나 이거? 한판에 역전 될라나? 한 20%? 찐이에요? 짭같은데 아무리 봐도? 짭같은데 짜빔 짜빔 찐이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음 찐은 여기 있을 수도 없지 근데 트랜은 나오겠네 여기 찐이어도 할만해요? 음 트랜은 나오겠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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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을 받아듣지 네 당신 나이치군 정말 보기 좋은걸? 뭐 녀석들이 내게 주입한게 뭔진 몰라도 몸에 좋은 거겠지 나 언제 은장 찍냐? 와 죽겠대요? 이대로 잘되면 그냥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니아타 하고 싶어 어 아 정크랩도 오늘 많이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5 4 3 2 1 1 2 2 2 2 2 3 2 2 1 5 3 1 5 2 2 2 2 2 1 2 2 3 2 4 3 4 5 4 5 5 5 4 호그 왜 안내려가요? 호그 내려갔어요 정면에 전보 있어요 자리아 실드 빠졌고 오이고 저희 솔트 다운 왼쪽 호그는 인데로 가요 애들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이거 살짝 뺏다가죠 저희 라인 살리고 그냥 들어가죠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오른쪽 방해 호그 오른쪽 방해 호그 아이고 호그 목표 목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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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아 목표 뒤에야? 아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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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라인밖에 아 맞네 할만해 저희 힐러 없긴 한데 팀 3명이나서 오 좋아 좋아 화물에 호그 아 라인 왼쪽으로 나오는거 앞에 호그 오 나 잤나 호그 보자 호그다운 자리아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주네 실드도 빠졌고 솔져 2층 자리아 자리아 모자 자리아 개피 자리아 자리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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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실드 빠졌고 어 이거 우리 솔져 죽었어요 이거 라인 망치 각진다 라인 따 초월 있어요 자리아 자리아 궁 있어요 예 자리아 궁 있어요 이 다음 탐 궁 들어올거에요 바로 자리아 반빛 솔져 위에 공배 없어요 저희 하나 없어요 솔져 뒤에 일 없어요 오케이 중력차 뺐다 솔져 궁 중력차 빠졌고 망치 없고 호그 궁 있을거에요 우리 다 뚜복차라서 2층 먹어 줄게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 2층으로 돌아가도 되고요 화물 좀 밀어놨으니까 오른쪽 같이 같이 아 좀 애매함 저 계속 밀릴텐데 어이구 우리 라인 라인 케어 솔져 혼자 있지 아 호그도 있네요 호그 그랩 조심 정면 바로 들어가죠 호그 2층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랩 조심하시고 호그 2층 솔져 2층 뒤에 2층 솔져 뒤에 그냥 훔쳤어요 솔져 개피 라인 부족 솔져 프리딜 정면 먼저 잡으세요 아이고 솔져 너무 프리즈 아이고 이거 솔져 자 이거 아예 오른쪽 돌아가죠 화물 저쪽도 일어났으니까 차라리 오른쪽 돌아가서 그냥 2층 먹고 가죠 저희 디바 같은거 있는거 아니라서 오른쪽 돌아가서 2층 먹고 가죠 그게 좋을거 같아요 어차피 저거 한번 한탄만 이기면 돼요 아나 아나 수메치 빠졌고 아나 스킬 다 빠졌어요 아나 떨어졌어요 이거 왼쪽 2층으로 갈게요 얘네들 탱커들도 왼쪽 2층 이거 방벽 싸면 들어가죠 방벽 칠게요 저희가 제나타라서 먼저 깨요 오케이 라인 다운 쭉 밀죠 저거 솔져 있는거 밀어버리죠 왼쪽 방에 누구 있어요 호그 호그 왼쪽 방에 호그 그래 빠졌고 핏먹었어요 호그 다운 하물하물하물하물 이거 자리아 궁에 초월 쓸게요 자리아 궁각제여 나 혼자 들어왔는데 뭐야 안써도 되겠는데 라인 상처 하나 왔어 상처 솔더님 어디갈라고 2층 가면 정리하자 뭐야 이거 야 이거 하나 살펴 하나 해봐 하나 해봐 아 아팠다 주스기 근데 왜 그렇게 무뎌하나 2층에 호그 오늘 2층 가죠 또 2층 가죠 오 솔져 개피 호그님 2층 가세요 정면으로 일단은 가 정면으로 일단은 가 정면으로 하나 수면 집 빠졌고요 아 이거 수면 왜 맞지 자리아 개피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아 이거 자리아 궁 들어올텐데 아 자리아 궁 없지 망치 조심 안 망치 목표 아 나 그 초월 쓰면 안되는데 우리 누워가지고 우리 누워가지고 망치 같이 썼어요 하나 다시 시작 명사 수업 파취네 헤드 헤드 두 번인가 막 따야 파취네 연속으로 봐 헤드 두세 번씩 헤드 두세 번 따서 딱 잡으면 2층으로 가죠 오케이 솔져 솔져 따와 호그에 빠졌고요 호그 부조 호그 부조 호그 부조 오케이 안았다 솔져니 힐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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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위에 있을게요 루시 부조 아 이거 라인 부조 자리아 부조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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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 자리아 호그 부조 오 맞았네 뒤에 솔져 나이스 자자 흠 점수 3대 0 공수 변경 공수 변경 다행 소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산해 가십시오 흠 그대로 해보자 그대로 해도 될 거 같은데 나랑 비슷한데? 솔저 나랑 비슷한데? 거의 솔저 실력 나랑 저랑 비슷하신데? 루슈가 다.. 루슈 71퍼인데? 774퍼인데? 바꾸는 게 더 좋을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쟤나타 하고 저번 루슈 시키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이거? 거의 솔저 실력이 저랑 비슷하셔 연기률도 그렇고 괜찮아 솔저는 포지션만 잘 잡으면 에임 별로 안 잡아도 요즘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거 실시간으로 찾는다 예 지금 그니까 절의 빠대전에는 많이 있는데 그거 랭크 올러 오기 전에 정지도 안 나오니까 위도 있는 것 같은데 위도 있어요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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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자 아이스 이거 시장 시장 시장까지 시장 내려갈게요 방패 없어 벌렸는데 우리 호그님 버리고 버리고 시장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리에 위도 방패 없어요? 정리에 위도 라인방 몇 개 깨요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쪽 케어 라인 다운 라인 다운 라인 다운 라인 다운 호그 부자 자리야 주는 실력 빠졌고 호그 오른쪽으로 돌아와요 호그 부자 호그 오른쪽 위로우 조심 호그 땅 위도 있어요 위도 정면 2층 하나님 조심 하나님 조심 위도 개피 자리야 오른쪽 공쪽 자리야 공급기 충전 중 어 우리 호그는 잉케어 호우 호우 라인 라인 화물 위도 왼쪽 2층 위도 왼쪽 2층 어 아나님 조심 아나님 조심 일단 왼쪽 2층에 위도 위도 와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해애 솔더님 궁 있으니까 그래도 해보자 공급기가 준비되어 가자 저 공방 쳐 볼게요 뽕까지 빠지는 것은 좀 많이 빠지긴 했잖아 그냥 뽕 솔져 써야되는데 위도 공급서 빠졌어요? 여기에 한조 바스 스티 나왔는데 어? 한조 봤어 스티옹 위도 상대 라인 원탱에 라인 원탱 투일 3딜 왼쪽 2층에 한조 이거 짤리는거 조심하세요 일단 터지는 조합이긴 한데 짤리는거 조심해야돼 D 한조 D 한조 한조 넘어났어요 한조 개피 한조 다운 바스 정면 2층 바스 다운 라인 보좌 그냥 위도우 빠지고 맥크리 라인 방금 깨졌어요 틀베 왜 깨져요? 트레 트레 어 뭐야 나 왠종일 왜이래 맥크리 트레 환조 루슈 빼고 아나 원일이에요 상대 자리아 넣었어요 왼쪽 트레 왼쪽 트레 왼쪽 트레 트레 부쳐 D 한조 D 한조 D 한조 저희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왼쪽에 왼쪽에 앉아 제가 틀림 오른쪽 트레 야 아아 아우야.. 맥던! 아! 한조야 좀 뒤져라! 둘이 조합을 바꾸니까 밀리네 근데 상대 조합 그렇게 좋은 조합 아니라서 3딜에 2팽에 아나원힐이에요 이거 2층 자리 잡고 있으면 상대 못올라요 한조 무서워 2층 자리 잡고 한조만 자르면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다 아나님 헤드만 조심 한조 정면 와..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다 아? 솔잡기 솔잡기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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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다 펄스 나이스 아나님 조심 팀 이거 밑에서 비비죠 오케이 자리 왔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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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웨크리 오케이 웨크리 있다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막죠 한조다 라인다운 트레 보자 트레 왼쪽 럴럴럴럴럴 우리팀 기지 왼쪽에 저거 아나님 조심하세요 트레 그쪽으로 가요 돌아서 뒤쪽으로 가박 우리 자리안이 있는데 트레 이거 저기 뭉쳐있죠 그냥? 어차피 화물 못오면 맥크리 오른쪽 방 오우 심연적 빠졌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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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어 거기 쏠게 야 어 먼저 쏜다 아 졌다 이거 아 내가 졌다 초월 박았어야 되는데 라인킬 라인킬 아 초월 쏠 라인다운 아 위에 초월 박았어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비비면 될 것 같은데 2층 우리가 더 빨라가지고 뭐 있어요? 트렛다운 나이스 이거 비비로 가죠 네 자리안 무시하고 비비로 가야되요 자리안이 비 따렛다운 나이스 나이스 비비겠다 이거 나한테 하나 힘해 하나 파 구조 조심 뭐야 핫도 잘 쏴 40초 저희 한던만 막으면 돼요 이거 정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2층 딜러님들만 자리잡고 하나님하고 맞춰서 삐트해서 그냥 한쪽 에피 한쪽 에피 매크리 매크리 오른쪽 돌아요 매크리 한쪽 오른쪽 돌아요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자리안 무시 어 딜러들 하나님 뒤들에 석양 뒤에 층층급이요 나이스 다이씨 다이씨 와아 아나 개피 아나 스치면 없어져요 정면 정면 다이씨 오케이 나이스 다이씨 뒤에 2층 트레이서 하물 한조도 있어요 오른쪽 2층 딴개피 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좀 위반 올려야겠다 쟤넨 만나고 있다 아 막판 깔끔하게 이번에 잘린게 너무 마음에 넣었고 거뒀죠? 응 모르겠는데 그냥 끌린거 빼고는 없었던거 같은데 뭔진 모르지만 수고 아까 호그님 말하시는거 같은데 2층에서 끌린거 어 그거네 그럴수있지 왕 여기서 궁 쏟아부어서 다이씨 저 하옵습니다 하옵 텍스처만 높음 그림자하고 텍스처만 높음하고 하옵습니다 흐흫 흫 흐흫 흐흫